한국국토정보공사 달라진 주거의 가치를 누리며 더 크게 변화될 주거의 미래를 꿈꿉니다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물의 도시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기며 넓은 정원을 집안에 들이고 자연을 만납니다 4.2km 해안수변이 전용 공원이 되는 단지 송도자이 크리스타로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연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아이들의 꿈이 한 뼘 더 자라나는 곳 이곳에 GS건설이 자체 사업으로 정성과 역량을 다 쏟아 영원히 남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기회를 다 납작하는 곳 기회를 통해 바로 그 바람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을 하여 가 있는 곳에서 또한 이곳에 잠시의 탄이로를 공간적으로 보호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우리는의 스토리와 소ствен을 받아들여 We 기술을 알 수 있어서 섬에 관해서 같이 지내릴 공간을 이곳에서는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언제까지나 당신의 것입니다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오션뷰 드라마틱한 270도의 파노라마 조마 창 안에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 사람의 시야각을 연구하고 오션뷰를 최대한 누리도록 가장 적합한 배치축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의의 고민은 당신의 시선 어디나 바다가 닿도록 했습니다 휴양지보다 아름다운 휴식을 위해 리조트의 여유로움을 채웠습니다 고즈넉한 공간과 풍부한 녹지의 공원 이곳은 그대로 자의만의 리조트가 됩니다 단지 공원과 수변이 하나로 이어지고 마이애미와 같은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도시와 같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고급 주거타운이 완성되고 4.2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변공원과 서해바다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뷰의 프라이빗 빌라형 테라스 하우스까지 단지를 벗어나지 않아도 도심의 편리함을 누리는 이곳은 송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졌습니다 일상이 더욱 소중해진 지금 자의의 품격 있는 공간은 평범한 일상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효율적인 공간을 선사하고 그 이상의 집을 완성하는 송도자이 크리스타로션 일상은 휴식이 되고 여행 같은 하루가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의의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이 당신이 담고 싶은 공간을 완성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자이안비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이곳 자의에서의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바다와 마주하는 여유로움 속에 폴딩 도어를 열어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뛰고 실내를 벗어난 듯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도 언제나 활기차게 수변공원과 연계된 품격 있는 공간에서 당신의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아이들은 놀이하며 배웁니다 플래그십 B를 통해 자이와 만난 짹가각어가 아이에겐 경험을 부모에겐 자신만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여가 시간은 더욱 가치 있게 클래스 101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나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공부하며 책을 보며 집은 또 다른 배움의 공간이 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가능한 자이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갖췄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다를 만나는 즐거움을 더욱 크게 푸드서비스 최고 브랜드와 자기가 함께하는 커뮤니티는 당신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입니다 환상적인 전망의 이곳이 당신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휴식과 여유입니다 자이에서의 삶은 높이만큼 깊이를 더해갑니다 휴식을 위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은 곳 머물며 살면서도 여행하는 일상을 누리는 곳 송도 하늘과 바다 사이 영원한 가치를 담은 프라이빗 리조트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다 송도자이 크리스타로션 송도자이 크리스타로션 송도자이 크리스타로션